여러분들 GT5 청구계약 업데이트에 대해서 신규 차량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거구요 저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미래 한번 볼게요 먼저 오버플루드 제노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투아타라를 모델로 만든 차량이죠 다음에는 오베이 아이바겐 이름에 아이가 들어간거 보니까 전기차인거 같아요 보시면은 전기차 맞죠 다음에는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뒤쪽에는 적재공간도 있고 오프로드 차입니다 이너스 주빌리 이 차량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가 됐구요 원격 조종이라던가 미사일 방해장치를 탈수가 있어요 이너스 디에티 문짝이 내기달린 세단이에요 벤틀리를 모델로 만들어졌군요 2인승의 듀바치 챔피언 슈퍼카입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이뻐요 대략 이런 느낌? SUV인 피스터 아스트로 이 차량도 지금 출시가 되었구요 보시면은 포르쉐죠 페가시 이그너스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운 하이퍼카 람보르기니 시안을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피스터 코멘트 S2 카브리오 포르쉐 911이 뚜껑이 열리는 버전 한번 볼게요 H 와 보시면은 모션이 굉장히 정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완벽해 람파다 T신키밀라 보시면은 마세라티가 떠오르죠 하지만 케이스의 무늬에요 D클라스 그레인저 3600 뒷모습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구요 머슬카 브라바더버팔로 STX 이 차량같은 경우는 문짝이 4개이지만 윌리가 됩니다 뒷모습도 뭔가 익숙하고 스팅어? 갈리벤터 볼러의 스팅 보시면은 레인지로버가 살짝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모델처럼 보이는군요 뒷모습도 이쁘고 이 차량은 바페드 요가 커스텀 게임 속 캐릭터인 라마가 직접 개조한 차량이라고 해요 앞모습 뒷모습 바이크인 웨스턴 리버 보시면은 바퀴 디자인이 정말로 독특해요 여기서 윌리 스타트 그렇지 얘는 나가사키 시노빙 얘는 이름이 뭔가 멋있군요 바이크 디자인도 괜찮은 거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